거기 있는 곳에서 거기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용재 씨는 이겼어? 용재 씨는 이겼어? 저는 순위에 룰컷이에요. 여자도 있을 거 아니야? 밀리언 순위도. 제가 알기로는 연재하고 펜싱의 김지현 선수. 아, 김지현 선수인데. 용재가 여신으로. 용재가 4년간 이렇게 됐냐? 다운 인사자들이 이제 그걸 투표를 하잖아요. 저한테 사진도 다 찍어주고 그러는데 그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사이에 소문이. 왜냐하면 또 입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상관적으로 뭐냐는 게 있거든요. 용재 씨가 1위인데. 아니 어쨌든 우리 용재 선수도 어떻게 보면 한참 연애를 좀 하셔야 되고 그런 나인데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지금 이제 승용이고. 어우, 장갑하실 나이네. 아니 좀 용재 선수는 여친구 혹시 없습니까? 네. 네, 지금은. 있었죠? 네. 저 획뚜 나오려고 헤어지신 거예요? 아니요. 왜요? 네, 네. 네, 네. 아, 지금 저 여기 금신 거 보니까. 네, 네. 예, 예.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실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헤어졌다기보다는 말은. 갑자기 허벅지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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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인기가 많아서 오히려 고르기가 힘들 것 같아요. 아, 지금 저 할까보다 입에 침이 말라가지고 이걸 많이 하시잖아요. 이 질문을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. 우리 저 남현이 선수는 이제 결혼을.